안녕하세요 우리 한 30분 들어오면 인사드려요 지금 한 분 들어오셨으니까 네 분 들어오셨어 네 분 30분 정도 30분 18분 와 코인 헬로 50분 들어오셨어요 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다 안내야죠?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소아이씨입니다 저희 아침에 산옥 깼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원수 여러분들 잘 들어가셨는지 물어보고 싶어서 브이앱 켰어요 저희는 산옥 잘 끝내고 이제 리허설 했고요 그리고 이제 생방송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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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브이앱을 한 이유 중에 한 것이 있죠? 뭐예요? 아 그렇게 자기 스무살 된다고 그렇게 도대체 빨리 좀 스무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빨리 안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오래 얘기해가지고 1분이라도 1초라도 10대를 조금이나마 느껴보고 싶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 이 소리 듣는 거 근데 이제 딱 20대 되니까 언니 저 스무살이에요 근데 뭔가 뭐 뭐 없네요 어떡해 어떡해 언니 저 스무살이에요 이제 뭐 해야 되죠? 언니 저 이제 뭐 해야 되죠? 저 스무살이에요 뭐 해야 되죠? 아니 일단 네 근데 진짜로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변하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들 그러더라고요 주변에서 별거 없다고 하시는데 근데 그래도 10대 때 누릴 수 있는 거를 이제 성인이 되면은 뭔가 못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막 저희 회식 같은 거 하면은 미성년자 빨리 들어가라 그럼 저희는 빨리 자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미성년자 방송에 늦게 늦은 시간 못 나오고 맞아요 근데 이제는 이번에 계속 KBS 가요대 축제 하는데 엔딩 무대 못 썼잖아요 맞아요 그랬어요 이거 한번 해볼까? 어? 좋은데? 이거 어디 있지? 되게 많아 뭐가 입 벌리면은 꽃 나와 아 그러네 아 싫어 안개 안 쓰면 아빠한테 자기도 알아 근데 우리 아빠는 동그란 안개 안 썼고 이거 약간 누구 닮았는데 누구? 모르겠어 V 웹툰 같은 원수 여러분 잘 들어가셨어요? 아까 아침에 엄청 아침에 했잖아요 그래서 날씨 추운데 엄청 오래 기다리시고 그래서 슬픔 만나셨다 왜 안되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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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지마봐 안 돼 안 돼 없어져 안 돼 안 돼 없어져 안 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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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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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처하라고 해봤어요 이거 여기 프렌즈샵 이런 데 가면 이런 머리띠 주지 않나? 맞아 저희 숙소에도 하나 있을걸요? 아 진짜? 재밌는 거 뭐 없을까요? 아 그때 되게 웃긴 거 있었는데 이거 아 나 이거 잘 해보고 싶었어요 아 너 되게 자연스럽지 않아? 우리 셋 다 되게 자연스럽네 우리 색이랑 맞아 나 앞머리 괜찮지 않아? 괜찮네 괜찮아 너 뮤비 때 했었잖아 근데 저 앞머리는 좀 아니였어 눈이 좀 위에였거든 내가 너의 선물이야 나도 часть 사진이야 저희 댓글 한 번 보아요 그래요 보아요 물을 맞으면서 보아요 나 안도 escapes? 아 네 안에lington 이거 우리 V LIVE 한 번 출연할래? 어 우리 V LIVE 하고 있어 V LIVE 출연해 유아 유아 안녕 신비 여기 브이앱 하고있어 저 지금 너무 이상해 뭐야 우리에게 예쁜걸로 적어 눈이 많이 된다 그니까 아 해봐 아 해봐 예쁘게 아 해봐 신비 아 해봐 아 귀여워 예쁜거 해봐 브이앱 같이 해요 저희 브이앱 하면 나와 예쁘지? 콧바이팅해 코딱지라고요? 귀여워 우리 이렇게 양치통 늘고 양병으로 청결한 여자친구 양치하고 글쌍 아 나 요런 웃긴 정서가 좋더라 이게 진짜 대박이라고 이거 나 이게 너무 좋아 나 이게 너무 좋아 나 이게 너무 좋아 이게 너무 좋아 아 충격이야 나 이거 부르고 그러는 줄 알았어 아 뭐야 지금 하고있는거야? 어 하고있네 아 몰랐어 지금 라이브에요 라이브 나 고르는 줄 알았어 탈런히 잘하고 있어요 우와 지금 양치질하러 가시다가 갑자기 우리 맞아요 우리가 잡아 트와이스 짱 여자친구 짱 여자친구 짱 여자친구 짱 여자친구 짱 여자친구 짱 여기 자꾸 노래가 나와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노래가 나와가지고 우리 지금도 몇 번 불렀어? 나 우리 장난 아니야 뭐만 하면 너무 매워 만약 떡볶이 부따가 너무 매우면 너무 매워 이렇게 장난 아니고 막 그러면 앙클라고 볼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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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번만 지우고 댓글 볼까? 댓글 봐볼까? 댓글 봐볼까? 다른 멤버들은 수정하고 있어요 나 입술 좀 발라야 돼 밑에 내 화장 그쵸? 맞아? 응 미쳤나봐 빨리 빨리 발라준다며? 빨리 발라줘 봐 언니가 해야지 내가 너 그거 발라줘야지 발라준다며 아니야 언니가 해야지 빨리 발라줘야지 발라준다며 갑자기 왜 이렇게 부담짝이 괜찮다 언니 진짜 많이 보겠다 산하 누나 생일 때 뭐 했어요? 저희 가요대 축제 네 가요대 축제를 하다가 제 생일이 끝났어요 시계를 보니 2시 반이었더라구요 그렇게 전했는데 봤어? 지효 언제부터 예뻤어요? 지효요? 지효? 언제부터였죠? 언제부터 예뻤죠? 언제부터 예뻤죠? 애교 보여주세요 하아씨 아 이제는 신빈념 끝나네요 샷 샷 샷 나 이제 못하겠어 네 아 나 입술 좀 바르고 오겠어 미역국 드셨어요? 아 산하 갔어 산하 언니 갔어요 입술 발라 티티 해주세요 티티 우리 오늘 티티 또 새로운 그걸로 했는데 맞아요 막 드레스 입고 드레스가 진짜 완전 급하게 나와가지고 어제 피팅하고 맞아요 다 어제 만들고 저희 막 입고 다시 만들고 진짜 산하 직전까지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언니들이 그래서 되게 이쁘게 잘 나왔을 거라고 믿고 있네요 네 말해도 돼요? 어떤 컨셉이 뭐 그런거 유정현이다 장현언니 왔어요 너 수정 받았지? 응 멋있어 나랑 사귈래? 그래 아 내 남자친구 오늘부터 1일이야 내 남자친구예요 봤지? 야 이거 생방이니까 너 진짜 더 나왔어 우리 드라마 같은 운명일 거야 우리 남자친구야 여러분 기다리셨죠? 나 입술 안 봤어 잘생겼다 진짜 잘생겼어 멋있어 와 잘생겼다 미쳤다 미쳐 왕눈이 언니 청청 청청 청청패션 나중에 타종이랑 전추견자 동사 때문에 한 명만 네 한 명이 리더지호 지호 당첨 당첨 그녀 너 이들을 어떻게 알아? 저 때문에 아니잖아 그게 진짜 작년이야 작년 가야해 이런거 뭐였지? 아 뭐였지 이거? 추앙 Corn PD 이거 뭐였지? 노래? 몇 분 했어? 10분? 얼마 안 됐어요. 10분 했네. 지효 언니 가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끝났어? 아니. 리허설 갔다 올게요. 빨리 갔다 와요. 리더 지효님. 이거요? 그냥 영상 찍는거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카메라. 카메라. 진철. 우리 사랑하는 진철오빠. 우리 사랑하는 찰오빠. 어디에요? 여기는 가요대재전. 상압에 가볼볼래요. 일산인가요? 상압. 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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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입니다. 일산입니다 여러분. 산하 목소리 너무 귀엽다. 왜 저는요? 산하 목소리 한번 해주세요. 저는요? 목소리. 다연이요? 저는 안 귀여워요? 아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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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연이. 이제 곧 있으면 성인 된다고. 네. 아우. 그래서 10대의 마지막을 양갈래 머리 하고 싶어서 했어요. 아니 아까. 10대의 마지막을 사진으로 남겨야 된다고 셀카를. 아유. 그러면서 20대 되자마자. 나 20살 됐으니까 사진 찍어 해. 이러면서 찍는데. 또 찍으면서 종소리에 막 이제 하면은. 아까도 출연했어요. 아 진짜요? 출연했어요? 안녕하세요. 또 출연합니다. 아빠도 안 좋아했어요. 여자친구. 남자친구. 여자친구. 여러분. 내가 여자친구인데. 나 다 다스릴래. 나 다 다스릴래. 좋아. 나도. 뭐해요. 이제 뭐해요. 저희 이제 양치하고 와서요. 다 쓰셨구나. 입 주변을. 빨리. 주변 수성하러 가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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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오늘 무대 하는 거 아나? 네. 어. 이거 무대 의상이에요. 여러분. 이따가 저희가 오프닝 때 짠 하고 나올 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봐야 돼요. 가요 대제자는. 제가 오프닝부터 나오니까. 맞아요. 처음부터 이게 본방사수 아시죠? 본방사수 안 하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지효 어디 있음? 지효 지금. 리허설 하러 갔어요. 리허설 하러 갔어요. 팀당 한 명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해서 갔습니다. 지효 너무 너무. 몇 시에 들어. 어. 8시 55분. 생방입니다. 네. 여러분. 8시 55분. 생방이고요. 어. 그리고 아까 산업 때 우리 원스 팬 여러분. 네. 너무 엄청 많이 와주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진짜 엄청 놀랐어요. 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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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어가셨죠? 네. 네. 잘 들어가셨대요. 듣는 소리가 들린다. 방금 네 라고 대답 들었어요. 네요. 600분이 오셨어요. 우리 원스 팬 여러분들. 700분 만이에요? 댓글에 600명. 아니야. 1000분이 신청을 하셨는데. 600분만 들어오신 거 아니야. 그치. 그런 거지. 우리 400분 우리 원스 팬 여러분들. 못 들어오신 400분 원스 팬 여러분들도 너무 감사해요. 추우신데요. 진짜. 그리고. 못 오시더라도. 미나 지금 수정 중이에요. TV에서 응원해주시는 원스 팬 여러분들도. 모든 원스 팬 여러분들. 저번에 모모 언니가 원스 팬 여러분들을 원숭이라고. 맞아. 진짜. 아니.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아. 그게 바로. 원지라고 했는데. 계속. 이게 들렸나보다 이렇게. 그치. 어. 걸어다니는 인형? 어. 걸어다니는 인형? 인형이 왜 걸어다니지? 뭐라고? 안 돼. 왜 안 돼. 안 돼. 안 돼. 왜 안 돼. 알았어. 얼굴만. 오케이. 오케이. 얼굴만.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예쁘다. 아이고. 예뻐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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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귀여워. 원수짱. 오케이. 어. 이거 좋다. 오케이. 근데 우리 왜 세로로 했어요? 그러게요. 옆으로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또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나왔다. 원수분들은 또 이렇게 봐야죠. 여러분 핸드폰 꺾여보세요. 좋아요 뭔가 이거 스티커 사진 찍은 것 같아 그렇지 않아? 응 스티커 사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근데 나 왜 이러고 있는지 여러분 아실까요? 나 잡아야 될 사람 사줬어요 의상을 가리기 위해? 저 오늘 특별한 무대가 있거든요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양치하고 와가지고 여자친구 갖고 왔어요 반가워요 뭐 하다 왔어요? 저 자다가 밥 먹고 지금 양치하고 왔어요 양치하고 오네요 여자친구 제가 트와이스 브이앱에 나오게 될 줄이야 다 나오셨어요 다 나오셨어요? 아까 남자친구 이러고 갔는데 우리가 남자친구 그러면 저는 추천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어? 상태가 원활하지 않대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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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여러분한테 제 여자친구를 소개하는 날이 왔다니 좀 부끄럽네요 챙이는 지금 수정 중이에요